뭐야 이거 저네 거기네? 오 졸라 귀엽네 이거? 야 앞으로다잉 잘 보세요 전문가니까 여기가 쟤넛길이야 여기? 오케이 확인 아니 수박 캣 꼈어 아 느낌 많았다 나와나와나 아니 수박이 어떻게 가는거야 아니 수박이 여기부터야? 아니 수박이 여기부터야? 아니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살려 아니 아니 아 저거만 바꿔가는건가? 아 저거만 바꿔가는건가? 뭐하는거야 이거? 먹는거에요 이거? 먹는거에요 이거? 여기서 뭐 장난감이 있어? 몇등이야? 11등 아 이제 여기서 이런것들을 교환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얻는건가? 이거는 어떻게 얻는건가? 방금 저거하면 주는거에요? 20위를 해야되는거네? 아 마지막 구간에서 랜덤 드랍도 되는거고 조금 빡세긴 하겠구만 아 자 오늘 승부 본다잉? 잘봐라잉? 처음에 가면 안됩니다 저기서 박취하고 난리나거든요 넌한테 시비가냐 지금? 그렇지 지금 나중에 이렇게 가면 되요 눈에 달립니다 자 나고자들 저기서 다 떨어지는거 보고요 가볍게 점프해주고요 팝콘피하고요 내려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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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무슨건 이리로감 그렇지 슈퍼세이프 여기야 아 슈퍼세이프 바로가주고요 여기가 핫플리구만 그렇지 오 아니 포인트가 졸라 안올 몇등이야? 아 아 ater 다아악!